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지역2의 진영씨를 다루긴 하는데 진영씨와 나딘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민수씨 이야기. 진영씨를 둘러싼 세 여자 중에서 진영씨가 선택하지 않은 두 여성과 진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딘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예능 프로 관찰 예능을 통틀어서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햇살이 밝아서 너무 브라이트하다고 하면서 선글라스를 서로 가지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영씨는 조금 거리가 먼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 나딘씨는 살짝 립스틱을 칠하고 잠깐 조금 더 자신을 정돈하는 모습이죠. 또 좋은 모습을 보이라는 시도지. 그리고 진영씨는 그 선글라스를 가지러 가는 와중에 슬기씨를 만나요. 근데 슬기씨는 지금 진영씨랑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시점이거든요. 물론 뒤에까지 계속 있지만 이제 청국도를 진영씨와 갔다 오고 슬기씨는 계속해서 진영씨와 접점을 더 많이 만들고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싶은 상태잖아요. 대화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진영씨는 머릿속에 선글라스를 가지러 가야 돼.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라는 마음이 크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이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진영씨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실은 토치 붙이는 거랑 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토치를 붙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최선을 다해 산다고. 그런데 그게 물론 이성적으로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죠. 슬기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가다 마주쳤으면 좀 살갑게도 대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슬기씨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뭐야 어제 나랑 그렇게 마음이 연결된 것처럼 굴더니 지금 딴 사람이랑 대화하러 간다고 나 대면 대면해? 지금 나랑 밀당하는 거야? 슬기씨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본 시청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은 여기서 진영씨는 나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선글라스를 가지러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거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진영씨가 책임감이 있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성격에서 나온 그리고 집중력 그런 거에서 나온 성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좀 살갑고 자기를 좀 더 챙겨주길 바라는 그런 이성이라면 진영씨의 그런 면들이 차갑다고 느낄 수 있지. 내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영씨도 이성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혼자서도 좀 독립된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그렇고 방탕하지도 않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뭔가 나를 의존하는 마음이 좀 있고 항상 이렇게 내가 살갑게 해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영씨는 채워줄 수 없거든. 그래도 진영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형에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차라리 진영씨가 이제 다른 목적 없이 일을 할 걸 하고 대화를 예를 들어서 마치고 이동 중이었다. 그러면 슬기씨를 이렇게 만났다면 대화도 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할까요? 아니면 농담도 좀 몇 마디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기씨가 이제 뒤를 좀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상황을 보는데 진영씨는 그게 잘 안 돼. 지금 이제 가야 돼. 슬기씨가 좀 대화를 시도하거든요. 뭐 했어 이래도 진영씨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댄씨랑 이야기할 거다라고. 그럼 슬기씨가 이제 안녕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슬기씨는 아 뭐야 나댄씨랑 얘기한다고 지금 나는 다시 리셋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진영씨는 리셋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를 지금 저거에 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댄씨가 기다릴 때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밀당하고 괜히 허세부리고 그런 사람이면 여기서 안 뛰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건 미안한 일이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 그게 실은 책임감과 연결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만하게 걸어올 수도 있겠지. 몰래 자기 리듬을 지키면서. 이제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의 접근이 애초에 아니었고.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왔을 거다. 그러면서 그 위로 물 마시러 가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진영씨가 에스코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저런 식으로 상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도록 유도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좋은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조건 베풀어야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사람 마음이.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면 이걸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을 더 아끼게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조건 다 해줘야 돼. 근데 해주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의지하게 되면서도 손을 하나 까딱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러면 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후배 강에서도 이 사람이랑 진짜 돈독해지려면 선배라고 무조건 밥을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는 만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야 얘랑 오래 가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산 위에 물 마시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땡볕이지 뭐. 그리고 여기에서의 진영 씨의 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리가 A, B, C가 있을 때 A에 앉나 B에 앉나 각각 장단점이 있고 별 차이가 없을 때는 뭐 편한데 앉으세요. 약간 이렇게 그냥 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든 씨를 만나는 이 시점에서 진영 씨는 조금 긴장이 풀린 상태이기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확실히 자리가 좋고 나쁨이 있거든.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면서 이쪽에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태닝한다는 마인드로 앉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상대가 약간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덜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이런 배려에서도 균형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를 할 때 배려를 너무 생색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 자세로 해서 상대한테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여기 좋겠네요. 약간 이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배려를 한다. 그게 실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지. 당신 꼭 앉으십시오. 의전처럼 이렇게 되는 건 자신을 너무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낮은 사람인데 나를 낮추면 그건 그냥 그렇게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변은 땅 위로 못 나와. 익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지. 익지 않았을 땐 고개를 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추격받고 있거나 내가 그런 카리스마를 보일 수 없는 권위가 전혀 없는 말투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아니면 몸이나 외모적인 것도 있겠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여기서 어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신을 완벽히 낮춘다? 그거는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권위가 전혀 안 먹히는 장소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이런 권위 있어.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 나 뭐 어디 박사고요. 그거는 진짜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야. 이번 판은 나가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기반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내 인생에 자신감이 붙으면 자신을 낮추고 모르는 척 하는데 눈치를 좀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진짜 가진 게 없고 내가 좀 더 돋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데 눈치를 더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씨의 저런 배려가 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지. 나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배려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만났을 때 무조건 막 과한 매너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대해준다라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지. 잘해주기 위해서의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하니까 정작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렇게 자리를 앉아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영 씨는 나딘 씨가 한국어에 약간 어색하다는 걸 알죠. 발음 같은 걸 들어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진영 씨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살짝 섞어가면서 말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쓰는 단어들 위주로 그런 걸 가지고 상대와 대화를 하면 상대가 편안하게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얘기가 풀어져 나가고 있죠. 진영 씨가 나딘 씨는 어떤 연애를 좀 지향해요? 라고 물어봐요. 세정 씨에게 물어봤을 때보다 조금 더 열린 질문에 가깝죠. 그거는 진영 씨가 세정 씨에 비해서 지금 나딘 씨에 대한 판단을 잘 못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정 씨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인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가까웠다면 지금 나딘 씨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3초면 마음이 이 사람에게 꽂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영 씨가 가벼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영 씨가 이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통찰이 좀 좋아요. 나이에 비해서 좋고 사람을 많이 만나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판단을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걸로 퍼즐을 맞춰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되게 신중해. 그리고 되게 노련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정 씨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세정 씨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그리고 세정 씨에게는 이성적인 호감을 더 이상 주지 않죠. 그건 민수 씨에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딘 씨에게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나딘 씨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완료가 안 됐어. 이건 어떤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조금 더 열린 질문이거든요. 나딘이라는 사람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나딘 씨는 지향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죠. 그래서 추구해요라고 물어보지만 추구도 쉽지 않잖아. 그래서 원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딘 씨의 대답이 뭔가 딱 달라붙는 게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딘 씨는 진영 씨의 눈치를 보고 한 말도 아니고 정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죠. 진영 씨도 당연히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자하고 그런 거 딱 달라붙는 거 싫다. 그런데 진영 씨는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히려 그냥 되게 캐주얼한데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이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진영 씨가 원하는 연애의 모습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쾌하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자기 일에 확고하고 진영 씨도 연애에 있어서 추구하는 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면서 이 사람과 신뢰를 맺어진 그게 진영 씨가 원하는 연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영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딘 씨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에 대해서는 첫눈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첫눈에 반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모적으로 가장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만나다 보니 장난기도 있고 재밌고 여러모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좋았던 마음이 유지되고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딘 씨에 대해서는 궁금했다였지만 말을 할수록 이 사람이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쪽 진영 씨 마음에서는 나딘 씨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슬기 씨는 처음부터 높은 점을 찍었으니까 세정 씨는 그 처음 얘기로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졌고 이걸 뭐 사람 마음을 그래프로 그린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진영 씨가 물어봐요. 지금 그 이상형,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지금 나딘 씨와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나딘 씨는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더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진영 씨가 탄성을 하는데 나딘 씨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 사람은 되게 투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 나랑 좀 닮은 구석이 있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일을 할 것 같다. 본인의 일이 확고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기운. 그러니까 당신 멋지네요 라는 말이야. 진영 씨는 자기 자신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멋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딘 씨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건 실은 동성 간에도 멋진 사람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만약 슬기 씨가 없었고 이 두 사람의 시간이 길었고 약간 한국, 미국 이런 거리가 좀 없었다면 두 사람은 저는 굉장히 서로가 잘 맞는 연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그런 뇌피셜을 써봤는데 그런데 뭐 이런 지금 들어가야 되는 추정이 너무 많잖아. 슬기 씨도 없어야 되고 만난 기간도 일어야 되고 나라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지금 진영 씨는 나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록 이 사람 좋은 사람이나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면 이제 뭐 알죠? 이러면서 나 찍어서 이제 천국도 가자. 가보시면 되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영 씨가 진심으로 웃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오죠. 그리고 나댄 씨가 묻습니다. 어떤 연애 하고 싶어요? 서로의 영역이 확실한 그런 연애.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본인의 잡이 확실한 사람. 내가 추구하는 바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나댄 씨도 진영 씨에 대해서 조금 다시 봐요. 뭔가 더 프리스피릿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진영 씨는 지금 겉으로는 좀 지금 나댄 씨 말대로 저런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투명한 사람이야. 약간 속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꾸며내거나 아닌 척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영 씨 얘기를 할 때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이죠. 진영 씨가 방탕한 건 싫어요. 뭔가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신뢰의 문제죠. 각각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신뢰를 하고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나댄 씨도 혼자 있는 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단어들을 많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나댄 씨가. 그러면서 한국말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매력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댄 씨랑 진영 씨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댄 씨에 대한 좋은 면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댄 씨는 진영 씨를 궁금해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뭐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한데 말하면 안 되니까 궁금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짝 이런 차가워 보이는 인상 사이에 귀여운 면이 있다. 나는 그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영 씨의 대답이 아니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진영 씨가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솔직하고 투명한 면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게 강점이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그럴 수 있는 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진영 씨의 어떤 자기 중심을 딱 지키는 그런 태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 근데 이제 그걸 꿰툴고 봤다라는 건 진영 씨 입장에서는 나댄 씨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네? 좀 과장해서 표현이지만 나를 좀 알아보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물론 진영 씨가 자기가 귀여워 보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그런 말을 보고 나댄 씨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좀 좋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진영 씨가 민수 씨랑 이제 아마 가게 되기로 결정한 어쨌든 다른 사람과 청토를 가게 결정되고 나서 이제 슬기 씨가 조금 충격을 먹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되잖아요. 민수 씨랑 두 번 가고 나댄 씨랑 한 번 갔나? 이제 세 번을 다른 사람이나 청토를 가는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슬기 씨가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그걸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건 이 시점에서는 이제 괜찮냐? 라는 말에 나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이때는 한 발짝이었는데 세 발짝 물러서게 되어버렸잖아.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걸 들려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댄 씨의 반응이 나댄 씨도 진영 씨에 대해서 호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댄 씨는 정말로 솔직하게 슬기 씨의 마음에 좋은 말들을 해줘.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진영 씨가 만약에 청토를 가서 안 맞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슬기 씨와 마음이 잘 통할 수도 있고 진짜 진심이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슬기 네 말대로 이제 그런 게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갔다 와 봐야 알지라고 근데 이제 나댄 씨는 이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승진식 씨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니까 더 이제 그런 면을 보강시켜서 그런 면을 더 보강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면이 나는 되게 나댄 씨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앞뒤 안재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미래가 올지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보는 것. 그런 게 나댄 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댄 씨가 덧붙이는 말이 어? 이 얘기 모르나?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어? 이 얘기 모르나? 상대가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얘기 모르나? 걔가 너 이따마 했어.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 보통 이 말에서 그런 걸 예상을 살짝 했는데 한 얘기는 나댄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슬기 씨랑 청구도 갔을 때 임팩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슬기 씨랑 있을 때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슬기 말대로 좀 관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지켜보라. 어쨌건 슬기 씨한테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진영 씨는 슬기 씨와 나댄 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슬기 씨와 거의 썸 정도의 분위기긴 했죠. 첫눈에 가장 좋은 외모를 가졌었고 나와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설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슬기 씨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지만 실은 나댄 씨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와 잘 통하는 면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 씨랑은 같이 이 이후로 청국도를 두 번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뒤늦게 합류했다는 그런 동질감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좀씩 두 살이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 근데 이제 민수 씨는 이성적인 후보 군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건 나댄 씨 입장에서는 경쟁자란 말이에요. 진영 씨 마음으로 봐도 슬기 씨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나댄 씨였어. 진영 씨 마음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잘 드러나진 않았지. 지금 이런 것처럼 나댄 씨가 워낙 겸손한 면이 있어요. 솔직하고 겸손한 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강조해주면서 슬기 씨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걸 뛰어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나댄 씨가 꺼내서 슬기 씨가 들려주죠. 슬기 씨 표정이 확 밝아지죠. 근데 세정 씨는 표정이 안 좋아. 왜냐하면 세정 씨는 나도 지금 진영 씨와 잘 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성적인 경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주옥의 특성상 이런 건강하고 이런 성적인 매력이 어필이 가장 많이 될 테니까 내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게 세정 씨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온 사람들의 결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세정 씨가 가장 훌륭한 이성이었겠지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진영 씨는 좀 바라는 게 다른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세정 씨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죠. 나와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세정 씨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나랑 실컷 잘 맞는다고 해놓고 행보가 왜 이래? 나 갖고 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좀 파드렸죠. 진영 씨는 상당히 투명하고 솔직하게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정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말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 이러면서 한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 해도 돼? 이러면서 어제 저녁 같이 술 마실 때는 근데 나는 사실 임팩트가 강해서 그거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게 계속 쌓이면 그것도 결국엔 큰 임팩트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 슬기한데 진영 씨는 지금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를 전해버리고 있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나는 그 전날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서 편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 씨 입장에서의 뉘앙스는 내 마음이 아니라 슬기가 나한테 분명히 임팩트를 전했지만 슬기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 진영 씨의 말이 온전히 전달되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정 씨랑 진영 씨가 조금 잘 안 맞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정 씨가 진영 씨의 말을 잘 해석이 안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를 되게 매력적으로 봤다라고 했다라던가 아니면 대화가 잘 맞았다고 한다거나 약간 그 세정 씨는 진영 씨의 말의 의미를 잘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정 씨가 그동안 만나왔던 인간관계와는 조금 다른 패턴의 사람이라 그런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말이 조금 본질이 왜곡된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균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슬기 씨는 슬기 씨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관주하면서 본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영 씨의 마음이 좀 다르게 풍화가 일어난 그런 마음을 돌려돌려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장관리한다고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나는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무슨 마음인 거지? 라고 하지만 실은 진영 씨 마음에는 슬기 씨 그리고 나댄 씨는 말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네. 호기심이 생긴다. 이렇게 계속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최소한 이 사람을 좀 신뢰하는 사이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호감이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씨의 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기 씨가 예뻐서 그런 것도 맞고 만나다 보니까 좋았던 것도 맞고 설렸던 것도 맞아. 나댄 씨는 나와 인생의 가치관이 굉장히 닮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계속 가고 그리고 약간 존경스러운 면도 있고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게 지금 진영 씨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으로 진영 씨의 얘기를 들어버리니 그 사람이 속을 어떻게 아냐고 각자 지금 다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속을 알 수가 없어라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이 솔로 지옥을 본 우리가 진영 씨의 속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을 처음 듣기에서 쭉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진영 씨는 민수 씨랑 청두를 갔다 오죠. 민수 씨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몰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나댄 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깁니다. 나댄 씨가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점에 나댄 씨는 물론 바람이 불고 이런 계절적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표정이 조금 여유가 사라졌죠. 진영 씨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수록 어떤 감정의 동의가 있을 때 내 감정을 자꾸 차분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써야 돼. 진영 씨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노력이 너무 성공적이면 이 사람이 감정 조율을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 때 나오는 행동이 안 나오니까. 그럼 표정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차분하게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이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게 나에게는 가장 좋지. 나댄 씨가 묻습니다. 청국도 어땠어요? 이때 청국도를 민수 씨랑 갔다 온 시점이었죠. 청국도는 항상 그냥 좋아. 좋은 곳인 것 같다. 나댄 씨가 물어본 건 그 사람도 당신 마음의 후보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영 씨가 여기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이성적 호감은 없어요. 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없어도.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무리한 행동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관심 없어요. 안 좋았어. 나는 그래도 항상 나댄 씨나 지금 딱 두 사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서 상대한테 신뢰를 줬다면 솔직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진영 씨의 마음보다 더 많은 포장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더 과장해서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수 씨와의 시간이 막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고 싫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한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영 씨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보험을 들어둘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어떤 사람을 굳이 낮추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환경적으로 좋았다라고 답변을 하죠. 진영 씨도 대답을 하면서 이게 대답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표정에서 약간 민망한 표정이 드러나죠. 나디니 그래서 다시 마음이 어떠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 진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 같이 간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이게 뒷담화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진영 씨의 철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아까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좋았고 내가 편하지 않았다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흐름이 자꾸 끊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슬기 씨와 나댄 씨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이 흐름이 안 끊겼다면 처음에 슬기 씨와 썸 타는 것처럼 해서 관계가 잘 발전됐을 거고 만약 그렇게 흐름이 아니라 나댄 씨와 얘기를 하고 좀 이 사람 알아가고 싶다 호감이 생겼으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더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자기가 원하는 이 안에서는 자기는 갈등하지만 이 갈등조차 못할 정도로 중간에 끊겨서 다른 데를 가버리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자기의 통제에서 상황이 다 벗어나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영 씨는 진영 씨로 답답해. 그런데 나댄 씨도 답답하지. 뭔가 진영 씨랑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이나 이런 게 좀 더 궁금해. 그런데 궁금한데 이 사람이 자꾸 사라져. 밤에 천국가. 그러니까 나댄 씨 집장에서는 자꾸 아쉽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지금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약간의 군중 심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세정 씨나 슬기 씨나 지금 계속해서 진영 씨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좀 쫓기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좀 더 조급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가 다 뒤죽박죽 만든다. 이러면서 실은 네가 다 뒤죽박죽 만든다는 건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죠. 나댄 씨의 이런 뒤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남을 경쟁해서 이기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뒷공작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막 과장된 걸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표현을 자꾸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담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지만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자니 그게 나랑 내 입장에서는 너무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힘들고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 씨가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 자기는 지금 나댄 씨와 슬기 씨를 조금 더 알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을 텐데 그런 거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진영 씨로 답답한 상황이야. 상황이 자기 통제를 벗어났어.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민수 씨가 두 번이나 자기를 그런 데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때는 한 번 데려간 상황이었겠지만. 되게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 나댄 씨는 진짜 어려우라고 대꾸를 해요. 둘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 어렵다는 서로가 해석한 게 달라. 나댄 씨는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워. 너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 진영 씨는 이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건 어려워라는 단어는 같으니까. 마치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흘러가죠.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댄 씨는 나는 되게 안 복잡하게 있었거든. 나댄 씨의 성격이나 삶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은 삶이었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고 한 방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는. 자기만의 시간도 잘 보내려고 애를 쓰는. 어쨌건 복잡하지 않은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즐겁게 보내고 친구들이랑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댄 씨가 워낙 좀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나댄 씨가 여기서 막내예요. 제일 어려워. 여러모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죠. 소희 씨랑 더불어서 가장 어릴 거예요. 두 사람이 23이잖아요. 다른 웬만한 관찰 연흥 다 털어봐도 막내급이야. 그런데도 실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나댄 씨가 정말로 성숙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반증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조금 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더 할 수 있는데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선을 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람이 참 본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묻죠. 진영 씨는 안 복잡하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댄 씨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영 씨가 이제 뭔가 힘든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즐기고 그냥 처음부터 가는 거가 재밌구나라고 얼핏 보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진영 씨는 아까 말했잖아요. 답답해 지금. 슬기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설렘을 조금 더 키워간 거나 아니면 지금 호기심에 가는 나댄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영 씨가 저요? 저도 복잡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댄 씨가 복잡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거칠해로 해석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잡해 지금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삶 통제에 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나버리니까 그것만큼 답답하고 짜증난 일이 어디 있겠어. 나댄 씨가 물어봅니다. 뭐가 복잡해? 말을 주면 안 돼? 나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실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질문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 것만큼 나에게 호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러 사람 사이에서 복잡하고 그렇게 또 예상을 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저렇게 묻는 거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나댄 씨는 궁금하면 묻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마다 드는 감정이 다른데 그러면서 언급을 해요. 내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좋은 건지 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좋은 건지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이 좋은 건지 그러면서 이 기준을 못 내렸다. 그런데 나댄 씨가 그러면 딱 세 명이 있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영 씨가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도 진영 씨가 이 장면에서도 계속 자기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때그때 감정이 휘둘리면서 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나댄 씨는 처음부터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얘기를 할 때도 궁금증이 생긴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이 궁금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도 궁금해지고 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알아갈수록 더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나댄 씨. 그리고 분명히 슬기 씨랑 한 설렘이 있었죠. 가슴이 뛴 사람이야. 처음에 이쁘니까 가슴이 뛰었고 같이 청북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사람이 장난기 섞인 모습과 그리고 또 이성으로서의 그런 매력들 그런 것들이 다 더 돋보이면서 설렜지. 그리고 편안한 사람은 지금 민수 씨가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청북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근데 이성적인 호감은 안 들었어. 그래서 실은 두 명 있는 거예요. 진영 씨는 계속 자기가 두 명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슬기 씨에 대해서도 처음 봤을 때 가장 이뻤다는 얘기?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한 번도 자기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를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돌려서 말하는 경우는 있지. 근데 자기의 마음을 물어볼 때는 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되게 솔직한 마음이야.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솔직하고 일관되면서 자기 마음을 고민했다는 증거지. 투명한 것 같고 말을 많이 해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영 씨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솔직한 얘기를 들려주거든. 나든 씨가 궁금해합니다. 진영 씨가 나든 씨는 약간 궁금한 사람이야. 나든 씨가 전혀 몰랐다는 표현을 하죠. 내가 이러면서. 그리고 또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까지는 그렇지만 바람둥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칭찬하고 다니고 막 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야. 난 너를 좀 알아가고 싶은 걸. 그게 아니라고 지금. 되게 일관된 멘트라고요 지금. 나든 씨를 향한 계속 일관된 생각이고 일관된 멘트야. 그리고 바뀌었다면 진영 씨가 슬기 씨 같은 사람, 나든 씨 같은 사람을 동시에 곁에 두지는 않았을 거야. 둘 다 이성의 호보로 두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솔로 지옥이잖아요. 진영 씨에게 주어진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았어. 늦게 오기도 했지만 민수 씨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버렸지. 나든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영 씨는 민수 씨랑 시간을 오래 보내고 친구같이 지내면서 편해 보이지만 진영 씨가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드립치고 밝은 표정을 보이는 건 나든 씨 곁이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성적 호감으로 연결된다. 그건 아닌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오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든 씨가 굉장히 무해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이 유해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투명하고 솔직하고 좀 나랑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영 씨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공룡 흉내를 낸다거나 이따 장면을 보겠지만 호텔에서 천국에 가서 오토바이, 그러니까 F1 흉내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 일종의 개인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하죠. 그때 이제 민수 씨가 다가옵니다. 민수 씨는 민수 씨로 또 답답한 면이 있죠. 진영 씨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 폴리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폴리 참 많이 울면서 봤던 영화죠. 이 상황에서 진영 씨의 말을 조금 더 난 듣고 싶긴 했는데 이 폴리 그 영화 속에서의 남자 주인공은 희생, 스포일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화의 주제가 희생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겉으로 막 티내고 그러지 않지만 그런 게 진영 씨 마음에 있겠구나. 그게 일종의 하나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 그게 진영 씨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일까? 혼자 소설을 써봤어요. 지금 저 말을 일단 듣고 싶었거든. 왜 이 폴리를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이 폴리의 여주인공이 나댄 씨를 닮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이 폴리를 영화를 떠올린 이유가 진영 씨가 생각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희생을 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영 씨의 이성관인가? 이성관 중에 포함이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죠. 나댄 씨가 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 씨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나댄 씨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얼굴에 서운함이 좀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 담요를 주고 자리를 피해요. 아쉬운 건 진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담요 하나 더 있네.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요 하나 더 있으니까 담요 주는 핑계로 가지마. 진영 씨 입장에서는 되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서 눈까지 마주치면서 저기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진영 씨는 나댄 씨랑 대화가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나댄 씨는 아니야 아니야 나 뛰어갈 거야 라는 말은 가면서 덮으라는 말을 들은 거야. 일단 가는 걸로 확정이 돼버렸지. 진영 씨는 인기쟁이니까 내 순서는 끝났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주는 시간은 끝났구나라고 좀 너무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 같기도 해요. 진영 씨는 좀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나댄 씨는 돌아가요. 진영 씨가 이제 민수 씨에게 묻죠. 어떻게 다른 분들이랑은 좀 알아보고 싶나요?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얘기를 해보는 중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진영 씨가 말을 덧붙이기를 이게 흔하게 있는 기회도 아니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청독도에 갈 기회는 많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랑 더 가봐라. 나 선택하지 말아줄래? 가 진영 씨 말이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좀 잘 못하죠. 그게 이제 상대한테 너무 직설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는 진영 씨가 표현을 한 거야. 저랑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 알았지만 그래도 진영 씨랑 가고 싶은 걸. 그래서 선택을 했을 수 있겠죠. 진영 씨가 이제 고민합니다. 어떻게 민수 씨가 나를 데려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아닐까? 일단 좀 이야기를 많이 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 진영 씨의 또 얘기죠. 너도 다른 사람 많이 알아봐. 나도 좀 다른 사람이랑 얘기 좀 많이 해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나를 데려가려는 후보에 있다면 나는 놔줘. 가 진영 씨 말이죠. 이제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진영 씨가 마치 한 번 만나봤으니까 이제 또 딴 여자 만나봐야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진영 씨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서 느끼는 바가 전혀 다르니까. 근데 진영 씨 입장에서 그냥 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두 사람이 좋아.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마음이야. 그리고 구구절절 말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게 또 민수 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고. 기회가 나는 많이 없었으니까 나를 좀 배려해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런 표정이 나오죠. 얘기가 잘 전달됐을까? 이게 좀 불편한데 약간 그런 마음. 지금 진영 씨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이유에는 지금 민수 씨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민수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영 씨에게 어필을 했었고. 민수 씨가 가진 또 이런 선택지가 또 많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보니까. 지금 진영 씨는 돌려서지만 이때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표현한 게 이게 다는 아니었어. 이거 말고도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또 진영 씨를 데려가버리죠. 제가 천국도에 가고 싶은 분은 진영 씨입니다. 이때 아마 여성분들이 1, 2, 3등을 하면서 민수 씨가 더 선택권이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딘 씨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진영 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민수 씨가 이제 진영 씨를 고르니까 종우 씨가 되게 좋아하죠. 슬기 씨의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 힘든 속에서 틈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슬기 씨는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이틀 연속 민수 씨에게 선택이 되면서 민수 씨를 떠나죠. 그럼 진영 씨가 오늘 술을 마시자 오늘. 여기서는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구나. 내가 솔직히 너한테 말을 해서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겠다. 그 의미에 지금 술을 마시자인데 민수 씨가 좋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 내가 정말 솔직하게 너에게 거절의 말을 해야겠구나.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 진영 씨의 마음을 모르지. 슬기 씨가 근데 둘이 잘 맞을 것 같긴 했어.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저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이거를 사람들은 더 선호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당신은 한 3에서 한 9만큼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이것보다 당신은 그냥 10만큼 아파요. 이런 대답을 의사한테 듣는 걸 더 선호한다고요. 내가 더 아플지언정. 3에서 8 사이 정도만 아픈 게 실은 우리 몸에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괴로운 결과여도 명확한 걸 선호해. 그런 실험이 있어. 그러니까 슬기 씨도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애매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래 쟤는 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게 마음은 고통스러워도 그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정 씨가 응 맞아라고 세정 씨도 마찬가지 마음이죠. 그러면서 장난 엄청 많이 쳐 둘이. 세정 씨가 약간 좀 진영 씨의 이런 생각을 읽는데 불리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잘 못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세정 씨의 이야기에 슬기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가 마음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진영 씨를 선택하지 않게 된 거에 많이 일조한 사람들이 종우 씨도 있지만 세정 씨도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세정 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정 씨의 생각은 그랬을 수 있지. 그리고 세정 씨도 진영 씨를 좋아했으니까 경쟁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영 씨는 표정이 안 좋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민수 씨가 또 나를 선택했네. 나는 그래도 나댄 씨랑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가 진영 씨 생각했죠. 내가 차라리 여기 남아서 슬기 씨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댄 씨랑 가서 얘기를 하거나 지금 그 안에서 좀 선택이 돼야 뭔가 그 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슬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고 설레고 하지만 판단은 어느 정도 됐고 나댄 씨는 아직 판단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좀 궁금한 상태야. 나도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꼭 이성적인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궁금함을 해소하고 싶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둘 다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의 질문에 두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 이렇게 따라오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슬기 씨하고 나댄 씨야. 처음부터 계속 일관돼 있었어요. 나댄 씨랑 처음 눈부신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진영 씨 마음속에는 그 둘이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 진영 씨 마음에 나댄 씨가 후보였다는 거를 다 몰랐어요. 그리고 세준 씨 멋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솔로 지역을 되게 다섯 편에서 딱 끝낸다. 이 생각으로 다섯 편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세준 씨의 캐릭터는 참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유쾌하면서도 남자다운 면도 있고 여러모로 되게 친구하고 싶은 사람? 나는 옷을 사러 갈 일이 없으니까 세준 씨의 양복점을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세준 씨도. 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이네요. 이제 남자들 원 받고 내보내는 경기를 하고 진영 씨가 3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댄 씨를 선택하는 그 장면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나댄 씨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민수 씨가 자신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갔지만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죠. 여기서는 이제 진영 씨가 나댄 씨를 선택하는 건 어쨌건 그 전부터 계속 해오고 싶었던 선택이죠. 이것도 너무 늦었지. 실은. 나댄 씨와 조금 더 일찍 무언가 서로가 알아갈 시간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슬기 씨와 좀 확실하게 설렘을 다 유지시키면서 끝나거나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진영 씨가 여러모로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나댄 씨를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민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진영 씨는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애초에 둘밖에 없었거든. 근데 나댄 씨도 놀래요. 왜? 진영 씨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했던 말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야. 뭐 호기심이 궁금해. 이런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형식적인 거? 그냥 거칠해? 라고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영 씨는 거칠어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진짜였어. 진짜 나댄 씨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래. 그러면서 챙기긴 챙겼는데 안 갈 줄 알고 대충 챙겼다고. 세종 씨가 피직 웃으면서 그래도 재밌게 놀다 와. 라고 하죠. 약간 나댄 씨가 후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죠.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진영 씨 마음에 나댄 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댄 씨가 그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댄 씨도 진영 씨 이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여지가 있는 건가? 그걸 확신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영 씨가 필요해? 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줄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영 씨가 이것도 원래 독립적이고 이런 거를 스스로 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뭔가 나한테 의지하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 예상하냐는 말에 나댄 씨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 이러면서 뭐 오케이 샴페인이라고 말합니다. 민수 씨랑은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소주 마셨잖아요. 샴페인 먹는 날이 아니었잖아. 나댄 씨하고는 샴페인 먹잖아요. 그게 지금 진영 씨 마음이잖아요. 샴페인을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천국도로 향합니다. 나댄 씨가 천국도에 들어서고 왠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약간 오자장수 아저씨가 나타낼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 엄청 멋있네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진짜 배고플 것 같아. 오늘 체력 소모도 심했다. 이제 서로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경기를 한 다음이니까 힘들겠죠. 나댄 씨가 지긴 했지만 되게 멋있었다. 누가 제일 잘했냐는 말에 졌어도 진영 씨다. 응원해 주고 있어서 내가.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이긴다면 1등 한다면 나를 고르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안 골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라덴 씨는 응원해. 이런 면도 잘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되게 진영 씨의 성격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기길 바라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지언정. 그러면서 오 의외인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말이나 저런 식의 생각 방식들이 진영 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데 이성적 호감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존경스러운다고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설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 그리고 나이는 23살. 막내죠. 지금 여기 출연자 중에서 막내야. 그러면서 28이라고 하고. 진영 씨가 나덴 씨가 23살이라는 말에 약간 놀랍니다. 예측 범위 바깥이거든.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실제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 말은 나덴 씨가 훨씬 더 조금 더 자기 또래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깊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도 잘 형성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진영 씨는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손을 들이면 내 절반이네. 그러면 갑자기 귀여워 보이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진지하게 나는 귀여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면도 씨를 진영 씨랑 비슷한 면이거든. 자기가 약해 보이고 귀엽고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좀 독립된 존재고 그렇게 보이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나는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칭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여.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압박한다. 이건 안 되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안 돼. 근데 칭찬은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칭찬 강의에서도 했던 똑같은 예시인데 내가 이 사람이 코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서 코가 참 이쁘시네. 그런데 나는 코가 컴플렉스인데 하고 콕을 가렸어. 그때 안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야. 코를 가렸을 때.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의발라? 아니지. 이 사람이 코를 칭찬해 놓고 이 사람이 나 코가 컴플렉스인데 그런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치껄웠구만. 역시 이 사람도 내 코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칭찬을 내가 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제 와서 진영 씨를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내 칭찬 여러 번 다른 식으로 변주된 칭찬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나든 씨가 극구 부인하죠. 그럴 때 진영 씨가 이제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꼭 애교를 해야만 귀여운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본질적인 그런 귀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칭찬을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이 사람의 귀여움 칭찬을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런 칭찬은 오케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칭찬은 감동으로 올 수도 있겠지. 원래 컴플렉스였던 거가 이 사람의 진지한 칭찬을 듣고 어떤 감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칭찬은 너무 눈에 팍 띄는 걸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차이가 또 있다. 근데 나이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든 씨는 좋아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일치하는 거죠. 두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직업 맞추기를 하는데 나든 씨가 유튜브 해? 하면서 맞춰버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진영 씨랑 대화를 오래 해도 말해주지 않으면 유튜브 한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영 씨는 전술 관련된 UDT를 와서 전술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총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도전해 볼 계획이 있다. 근데 또 나든 씨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또 좋은 소재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나든 씨는 또 의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생입니다. 여기도 넘사벽이시네요. 심지어 뇌과학. 전망이 아주 탄탄한, 대단한 분야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나든 씨도 군대를 갔다 왔어. 아로트 씨 1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뭔가 서로가 대화가 잘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서로가 공통점도 많고. 물론 공통점이 맞아야만 잘 만나는 건 아니야. 취미가 달라도 되고 살아온 관계가 완전히 달라도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가치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단 말이죠. 서로가 바라는 것들, 이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든 씨가 재밌어라고 하니까 진영 씨도 되게 재밌다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오토바이 얘기에서 F1 얘기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이렇게 대화가 흐르고 나서야 진영 씨가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있었어? 근데 이것도 나랑 있으니까 재밌지?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게. 그래서 나든 씨가 잠깐 고민을 하고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이었겠죠. 나든 씨는 원래 다 저런 걸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니까. 진영 씨는 이제 나도라고 하진 않습니다. 가장 인생 급했던 거는 슬기 씨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서 슬기 씨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영 씨가 3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슬기 씨를 선택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선택됐었지. 제일 가고 싶은 사람이. 진영 씨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든 씨가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아. 라고 편하게 얘기해봐. 모르겠어. 이걸 물어보는 게 나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진영 씨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 그러면서 두 명이 있었어. 나든 씨가 응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냥 내가 슬기 씨를 선택 못했으니까 너를 선택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두 명이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서너 명한테 계속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누군가는 볼 수도 있겠지. 저 말만 들으면. 근데 아까부터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진영 씨는 진짜 두 명이었어. 그리고 다른 데서 누가 물어봤어도 두 명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 전에 나든 씨가 물어봤을 때도 넌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나든 씨였고.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나든 씨란도 여기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뭐 하는 사람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든 씨는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진짜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 진심으로. 이게 여기서 급조단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오곤 싶었는데. 슬기 씨도 여기에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다. 그래서 슬기 씨는 거기에 남아있고. 만약 오더라도 나든 씨랑 여기로 오거나. 아니면 슬기 씨랑 여기로 오거나. 내가 선택해서 고민하는 거. 그거는 그러고 싶었다는 얘기죠. 바로 나든 씨.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죠. 실은 전혀 꾸미지 않았어. 나든 씨 들으라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100% 그동안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나든 씨 앞에서 입 밖으로 나올 뿐이죠. 나든 씨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 어쨌건 나는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이 사람이 나를 아직은 2순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긴 하구나. 그걸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진영 씨가 조금 걱정되는 걸 물어봅니다. 학업이랑 연애가 병행이 좀 원나리하게 되려나? 근데 나는 연애를 하면 올인이야. 나든 씨는. 스물 셋이다 보니까 좀 올인이 가능한데 조금씩 일이 바빠지면 올인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나든 씨 성격은 원래 올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다. 나는 원래 이렇게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연애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무 확고하니까 그게 연애할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영 씨는 독립적인 사람을 원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줄 수도 있는 그걸 바라는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나든 씨는 워낙 바쁘고 자기 일로 해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나와 너무 닮은 사람이니까 그냥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서포트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게 일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실은 진영 씨랑 같은 생각이잖아요. 같이 보낸 시간이 좀 적어도 같이 보낼 때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거. 그러면 진영 씨가 생각에 빠집니다. 나든 씨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든 씨가 한 말이 진영 씨의 생각이거든요. 진영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오면 이제 몰랐던 내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추구하던 방향, 추구하던 그런 이상형 그런 거랑 다른 사람한테 끌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처음... 이상형은 슬기 씨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3초 만에 알았잖아. 그동안에 3초 만에 그렇게 이상형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잘 됐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는 3초면 알았다. 근데 나든 씨는 3초 안에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나랑 닮은 사람인 거예요. 가치관도 같고 멋있어. 진영 씨는 멋있는 삶은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멋있는 사람이길 바라는잖아. 스스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내면이 멋있는 거지. 그래서 진영 씨도 여기도 끌리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든 씨가 진영 씨랑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일단 진영 씨가 슬기 씨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선택쯤에 진영 씨는 슬기 씨랑 너무 시간을 못 보냈어. 첫날 처음부터 간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갔다 와서는 설거지할 때도 슬기 씨 이러면서 부르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 뒤로는 세정 씨도 그렇고 민수 씨도 그렇고 진영 씨를 가만히 안 놔뒀지. 이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자꾸 더 곁으로 가고 그러니까 진영 씨는 상대적으로 슬기 씨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상황에서 슬기 씨는 또 종우 씨도 오고 동우 씨도 그렇고 슬기 씨에게 자꾸 좀 시간을 써달라는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접점이 생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슬기 씨한테 갔죠. 그러면서 이제 나든 씨는 기다리고 있는데 나든 씨는 난 진영 씨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 어제도 같이 갔다 왔는데 잘 모르겠어. 나든 씨가 결국은 진영 씨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뭐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장면은 없어요. 그러면서 진영 씨는 슬기 씨한테 먼저 갔고 그러면서 이제 민수 씨가 이제 진영 씨한테 가고 그러면서 민수 씨가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불러내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민수 씨도 진영 씨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수 씨도 100% 진영 씨다. 그러면서 나든 씨는 마지막에 얘기할 기회를 놓쳐요.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얘기했다고 해도 진영 씨가 나든 씨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기 씨에 대해서 차라리 시간을 슬기 씨랑 더 보내버렸으면 슬기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든 씨도 알았다면 오히려 나든 씨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슬기 씨를 선택을 안 하기에는 슬기 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든 씨를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든 씨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있었지. 왜냐하면 진영 씨는 분명히 나든 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끌렸고 그 마지막 기회를 나든 씨가 포기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포기하는 것도 실은 나든 씨가 가지는 장점이죠. 성격적인 장점일 수는 있어. 그냥 좀 넓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쉽지. 자기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면 원하는 건 없겠지만 또 나든 씨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 전에 잠깐 나든 씨 곁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항상 네 꿈 이룰 때까지 서포트할게. 라고 하면서 동료 같은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영 씨는 나든 씨를 뒤로 하고 슬기 씨한테 가서 최종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제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든 씨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잠깐 추가로 민수 씨 나오는 파트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지킬까요? 민수 씨와 청구도를 두 번 갔거든요. 그냥 좀 짧게 짧게 한번 볼게요. 이때 샴페인을 이제 진영 씨가 완샷합니다. 근데 왠지 컵에 술을 남기는 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 근데 이제 물론 샴페인은 완샷을 때리는 술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있으면 완샷을 하고 싶어. 나도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도 민수 씨가 진영 씨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봤죠. 이 사람은 솔직하고 남눈치 안 보고 딱 자기 중심 잡는 사람이구나. 플러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거는 또 모른다고 그냥 하는 허세가 없는 그러니까 가오와 회사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민수 씨는 좋고 편안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난 소주만 먹어봐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당황하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진영 씨가 이제 궁금한 게 왜 나를 선택했냐라고 묻거든요. 나 약간 진짜 엄청 고민했어. 여러 문중에 고민한 건 아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민수 씨도 늦게 왔으니까 두세 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이제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좋은 얘기겠죠. 근데 이런 식의 말의 방식은 진영 씨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너의 어떤 어떤 면에서 좀 관심이 있고 난 이런 이런 사람을 좋아서 좀 알아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에서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니면 너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영 씨 입장에서는 더 자기와 좀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나는 시간이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능성 높은 혹은 그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영 씨 성격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선호할 만한 이성적으로 선호할 만한 멘트 그런 방향의 멘트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누구랑 가장 친한 말에 슬기 씨랑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할 때도 이제 오히려 강습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냥 편하게 돼요. 약간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죠. 지금 진영 씨는 민수 씨를 그냥 같이 놀러 온 친구 정도 같이 프로그램 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편안함의 정체가 아닌가. 그래서 민수 씨가 이제 나 인상 어땠냐는 말에 조금 오지식 할 줄 알았고 약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화할 때 진짜 편했다. 요즘 스스럼이 없었다. 편한 티키타카. 너랑 있을 때 시간이 제일 잘 갔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연애 이런 거는 그냥 편한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이것도 상당히 겸손한 표현인데 너랑 있을 땐 설레지 않아. 나는 말하고도 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설레고 싶어. 너랑 있을 땐 설레지 않아. 그거를 내 잘못 그리고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너는 되게 사람을 편해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 하지만 다만 나는 조금 불편한 걸 바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혀 문제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이 좀 특이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상대를 배려한 워딩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런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에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렘은 불편함이지. 왜냐하면 익숙한 감정이 아니니까. 낯선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설레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낯선 감정은 실은 불편함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워딩으로 자기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죠. 약간 나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 나는 그래. 그러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뜻에는 구구절절한 뜻이 담겨있죠. 너는 문제 없어. 내가 좀 특이한 거고 나는 그냥 좀 그런 설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가 말인데 이렇게 세련되게 상대에게 상처를 최대한 안 주는 상처가 되지 않을 만한 단어들로 배치를 했죠. 물론 뭐 어쨌건 거절의 말이니까 상처를 어떻게 안 받겠어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너랑 있을 때 너무 편안하니까 그게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올라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느꼈을 때. 그렇죠. 결국 이제 설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눈 떴는데 갑자기 새 시간이 없어져 있고 이제 그런 편안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를 최대한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편안함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때는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 그러니까 설레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만나면 그거는 이제 친구 같은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연인이 아닌 그런 애매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말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때 명확히 얘기를 하죠. 실은 이게 첫 얘기는 아니었어. 그 전에도 이제 앞에서 장면도 봤지만 민수 씨한테는 어느 정도 좀 뉘앙스로 전달을 했었죠. 나를 고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또 고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가서 오늘 술 마시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얘기하죠. 여러 사람과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짝 은연 중에 어필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고맙게도 또 나를 뽑아줘서 실은 어필을 해봤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은 그 마음인데 또 고맙게도 나를 뽑아줬다. 이런 거 말 하나하나가 참 섬세해. 참 워딩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 왜냐하면 지금 진영 씨도 쫓기는 입장이었거든요. 실은 이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게 여유있어서 잘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이 섰다. 이거는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민수 씨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나는 지금 슬기와 나딘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때부터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는데 너의 하루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이것도 어필 생각하면 계속 잘 지내다가 뭐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핑계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느끼려면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건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선택해서 최대한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물론 기분이 아예 안 나쁠 수는 없지만 상대가 상처로 남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들로 상대에게 내야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상당히 성숙한 태도죠. 그래서 오늘 하루 너의 기분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눈을 딱 마주치죠. 진심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재밌게 있어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진영 씨를 둘러싼 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끝으로 솔로지역 2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슬기 씨의 마지막 선택 그 장면을 가지고 그 장면과 얽힌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내용이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